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과하자는 쪽과 그러면 야당에만 도움된다는 측이 맞서면서 내홍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마이웨이를 천명한 당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을 거듭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피의자인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의 생각과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동안 친윤 주류의 인식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웅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영남권 중진인 김영선 위원도 한 위원장을 향해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70여일 앞둔 지금 여당 내에서는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의원 단체방에 올리며 사실상 친윤계를 겨냥했습니다. 유경준 의원도 SNS를 통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관위원장 시절 협박을 받았다며 기존 당 주류를 정조준했습니다. 당내 비주류와 수도권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 변화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걔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문제를 거치게 나눈다면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이른바 물갈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동격화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발표한 기준대로라면 지역구 의원 9명 가운데 7명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고 20명 가까이는 경선 득표율의 최소 20%가 깎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